청소년 도박 실태를 다루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 암초처럼 번진 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가 없는 데다 학교 현장에서의 소극적인 대응 탓에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신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인증 없이 간단한 검색과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수많은 도박 사이트.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고금리 사채 사이트 역시 SNS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처럼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온라인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5년 사이 도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범행 동기로 도박비 마련을 꼽은 소년범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도박이 범죄로 이어진 뒤에야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심각성 탓에 대구, 경북에서도 이미 여러 해 전에 학생 도박 예방 교육조례가 제정됐지만 1년간 단 한 차례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도박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위기 개입을 하도록 매뉴얼도 마련했지만 정작 일선 학교와 학교 전담 경찰관의 미온적 대처로 개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어나고도 얘기해도 학교 측에서는 굳이 교육청에 자기들이 알리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학교 담당 경찰관이랑 수십 번을 통화했어요. 항상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증거. 이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예방 교육과 함께 학교 현장과 전담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숨김없이 문제를 양지로 이끌어내어 공론화하여서 함께 문제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무엇보다 온라인 도박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